저걸 보면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요. 저거 그냥 명백한 세금 유용 아닙니까? 세금 유용. 그리고 공무원에게 부당한, 할 이유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시킨 거잖아요. 직권남용이잖아요. 그리고 이거는 증거도 명백해요. 아니, 저분이 지금 자기 카드 확인해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? 그때 어디서 어디서 샀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돈을 또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그 돈을 다른 공무원이 자기한테 따로 줬다는 것은 이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런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저렇게 저분이 책까지 쓰고 그전에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왜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이 없죠? 갖다 붙어. 아니,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저게 거짓말이었는지 진짜였는지 저게 거짓말이라면 저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아니라면 본인이 저게 사실이라면, 저게 사실이라면 공직자 하면 안 되죠. 저런 짓 하는 분이 대통령 하겠다고요? 아니, 만약에 진짜로 무슨 에르땡땡 로션, 청담동 샴푸, 일본산 클렌징 오일, 향수 이런 거를 직원들한테 시켜서 사오게, 백화점 돌면서 사오게 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의 카드로 해서 다시 돈 송금하게 하고 아니, 공과 사를 저런 식으로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집에다가 무슨 몸종처럼 클렌징 짜서 두 개 어디 욕실에다 갖다 놓고 뭐 하라고 아니, 그게 공무원이 그게 할 일입니까? 그런데 그런 걸 시키는 분이 이게 정치인이 되고 무슨 당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들이 저게 사실이라면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? Uhm...